여자 국가대표 엄혜선 김희진 선수 어서오세요! 어떡해! 엄혜선 김희진! 엄혜선 김희진! 네, 안녕하세요. 배구 선수 김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구 선수 염혜선입니다. 강백하네요. 제가 그 유명한 희진 씨와 같이 방송을 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때 저는 제가 그 영상을 저도 봤었는데 어깨 밀치기 한 마리 했던 게 너무 사실 기억에 남았어요. 아니, 저를 봐줬어요. 아니, 저 그때 이제 운동 논술하고 좀 살살 찾아주신다고 했는데도 조금 밀렸어요. 제가 희진이를 둘 수 있거든요. 네, 일어난 김에 있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우, 슬퍼, 슬퍼, 슬퍼. 일단 살짝 들어보고 가능한가 말고 어머, 저 진짜.. 어, 저 지금 돼요? 아니, 아니, 아니 아, 잠깐만! 아, 왜 그래요? 혜선씨? 무슨 들지. 우리 보스 잘한다 조심해 조심해 오랜만이죠? 이게 아닌데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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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래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희도 돈줄 이렇게 나오셨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두 분이서 활동하는 그 크루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첫 첫 크루라고 첫 첫 크루? 네 연경언니 유튜브에 출연했다가 너무 잘 먹어서 처신? 제가 그다음 잘 먹어서 처일인데 그 처가 처 먹는데 신이고 처 먹는데 아 신이다 처일, 처일 보여줘 처신, 처일 처신, 처일 처신이었습니다 자 쌈은 최대한 예쁘게 아 근데 재밌긴 하다 처신, 처일 누가 조금 더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무래도 신이니까 처신이 이기겠다 진짜요? 나 채 몇? 10봉 정도 10봉 정도 10봉 정도 10봉 정도 희진이가 8봉 정도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우리 키즈인데 대박이다 아니 혜선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잘 먹었어요? 저 배구하기 전부터 먹으려고 배구한 거예요? 네 살이 살이 넘치니까 근데 부모님도 배구하셨고 희진 씨도 어렸을 때부터 잘 먹었어요? 네 저는 학교 때 운동 시작하고 나서 더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래요? 그냥 이제 후배랑 가서 한.. 식당 다섯 군데? 다섯 군데? 오차? 저녁 오차? 네 한 끼에 다 뭐, 뭐 어떻게 먹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일단 돈까스에 알밥, 점식 먹고 그다음에 주먹밥 그리고 먹으면서 가면서 이제 토스트 가게 들려서 토스트 두 개 포장해서 그걸 또 먹으면서 가면서 그리고 닭꼬치집이 있었는데 그것도 포장하고 그다음에 햄버거랑 마지막에 또 치킨 사들고 가서 또 먹어요 아니 먹으면서 간다가 그럼 목적지가 평양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수도 갈 때는 이제 사들고 가서 숙소에서 TV 보면서 대박이다 난 이렇게 먹으면 죽어 한 끼에 지금도 그렇게 드세요? 먹기 시작하면 저희 최근에 팀 회식이 있었는데 거의 고기만 먹으면 400만 원 정도 나오고 400만 원?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인데 400만 원 와, 잘 먹네 진짜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배구만큼이나 너무 잘하시는데 오늘 여기는 종목이 먹방이에요 혹시 오늘 자신 있으세요? 그래도 처처 크루가 있으니까 좀 자신 있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원팀도 하고 배구팀하고 지금 경쟁이에요 아 경쟁이에요? 염해선 선수가 지금 수다를 우습게 알아요 아 맞아요 네 내가 먹어볼게요 자, 염해선 선수 염해선 선수 간다 우와 아 Gesetzentwurf 앗 뜨거해있어 야 너 좋다 misdial 돌았어요? 응 갈게요 김희준 선수 김희준 선수 오오오오 오오お 너무 맛있어? 응 오 감사합니다 engage 이렇게 됐나 아니다 너무 맛있어 맛있는데 한번 올려주면 안돼요? 아 먹는데 쭉 밀어도 돼 쭉 밀어도 돼 감사합니다 김희진 선수가 맛있게 먹습니다 야무지게 먹네 아 근데 이거 두께가 이런데 하나도 안 질긴다 너무 부드러운데? 염혜선 선수가 고기를 먹었을 때 이렇게 뜯지 않았어요 그냥 이로 갔다가 잘라버렸어요 인간 절단기 절단기입니다 한 번에 먹는다 진짜 절단하네 받아 먹듯이 절단해 그 이거 더 드실 분 더 그러면 이거 4개 더 주시겠어요? 두개 두개요? 네 두개 두개 감사합니다 아 근데 두꺼운데 안 질겨 좋아, 좋아. 여기 들어가실 수 있을까? 갑니다. 들어가겠지? 약간 김희진 선수 같은 경우는 파채에다가도 먹고 그냥 궁채에다가도 먹고 굉장히 다양하게 먹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요. 이렇게 물리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안 물려, 안 물려. 잘 먹네. 잘 먹습니다. 강력합니다. 여기서 절단해놔요, 절단? 진짜 뜯어야 제 맛이 나네요. 그럼요, 고기는 뜯어야 제 맛이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즐기고. 양파김. 잠깐만요. 한 번만 잘라주세요. 아, 네. 자, 지금 김희진 선수. 김희진 선수. 꼬치로 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먹기니까, 저건 소똑소똑이죠. 맛있겠다. 조금 찍어서 먹어야지. 오, 맛있네요. 근데 맛은 있겠다. 오! 생각보다 언니. 꼬치기가 진짜 맛있어요. 자, 방금 목살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목살 먹어봤어요? 목살. 아, 목살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 목살이야? 진짜 맛있어. 진짜 뻑뻑하잖아, 안 뻑뻑해요. 진짜 뻑뻑하잖아, 안 뻑뻑해요. 이빙국 목살 스테이크가 이유가 있네요. 진짜 맛있어. 응. 목살의 신세계를 맛봤다. 내가 알고 있던 목살이 아니야. 배불러요? 아니에요. 이 차로 어디 가요? 이 차? 기다려봐. 생각을 해볼게. 자, 쌈을 한번 싸먹어보겠습니다. 염혜선 선수 지금 쌈 싸고 있어요. 뭐만 넣나요? 쌈장도 올려주고. 쌈장도 올려주고. 고추도 올려주고. 올려주고. 들어갈까? 그럼. 아스파라거스 올려주고. 김치 올릴까? 아니에요. 자, 잘 먹을게요. 자, 염혜선수 한집에 들어가고요. 깔끔하다. 깔끔하다. 어디에 싸워먹든 그냥 먹든 다 맛있네. 냉면골? 냉면, 냉면골? 냉면골? 불 하나씩 먹어볼까요? 조금만 덜 맵게. 사장님. 불 냉면 두 개인데 하나를 덜 맵게. 조금 덜 맵게 가능해요? 덜 맵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먹었어요? 거기다 먹었어요. 우리 목살 더 먹을래? 목살? 난 좋아. 어때요? 더 먹을래요? 그럼요, 저희는 더 먹어야죠. 고기? 네. 아 진짜요? 벌써 배불러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와, 우리, 우리가 4개? 가만히 봤네. 잠깐만. 지금 돈 마갖고 2분씩 더 나오실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먹고 그래, 먹어. 저희 여기 목살 스테이크 두 개 추가해 주시겠어요? 두 개 더 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요원팀 목살 스테이크 두 개 추가 주문했습니다. 배부르면 말하세요. 배부르면 말하래? 어허? 와... 근데 배 하나 안 불러? 하나 안 불러? 얼굴이 살짝 빨개지셨네요. 네. 얘는 9.9. 냉면 덜 맵기가 이쪽 맞은. 네. 오! 방금 불냉면 나왔어요. 와! 맥까봐. 염혜선 선수 봤어요? 돌리는 거? 오오, 돌리고 있어, 돌리고 있어. 와! 한 번 더 돌리고. 아, 돌려서. 동그랗게. 실타리를 만들었네. 고기는 어때? 고기 하나 올려! 안 올려진다, 그냥 먹어야겠다. 자, 들어갑니다. 오! 오! 야, 염혜선 선수 잘 먹네요. 이게 근데 불냉면인데 그냥 완전히 그냥 매끼한 그런 냉면이 아니라 좀 새콤달콤해, 소스가. 새콤해. 응. 고기랑 같이 먹어. 맛있어. 오케이. 새콤달콤해. 오케이, 오케이. 맛있는 매움이야. 나 냉면에 대해서 되게 냉정한 거 알지? 맛있는 매움이야. 간다. 김희진 선수 냉면. 냉면 먹방 들어갑니다. 안 끊어, 안 끊어. 어머, 어머, 어머. 끈기 있다, 역시 지구력 있다. 아, 지구력 있네요. 맛있다. 응, 네. 진짜 맛있다. 응. 맵지만은 안 돼. 역시. 역시. 다르다, 달라. 얼굴이 질린 거 같아요, 약간. 네, 질렸어요. 지금 하얗게 얼굴 하얘졌어요. 확인한다, 확인한다. 우리 얼마나 먹는지 확인한다, 이 업데이프를 해서. 뼈다귀 하나 줄까? 어떤 걸? 뼈다귀 드릴까요, 뼈다귀? 아, 주세요, 주세요. 아, 내가 원 뼈다귀 줄게. 내 마음이야. 아니, 맛있는 거 나눠 먹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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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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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짓을 하는 거죠, 지금? 어? 왜 우리 쪽으로 지금 도마호크 한 덩어리가 날라왔어요, 지금? 자, 원 뼈.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김인재 선수, 케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